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2023년도 대학 수능 독일어 문제풀이 평가를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번 문제 보시면요. lachen ist gesund. 웃음은 건강하다 라는 건데 발음 문제에서 lachen에서 이 a o u 뒤에 zeha 발음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지금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독일의 전통적인 갈의 발음이잖아요. lachen 하듯이. 그래서 다른 발음을 보면 그 외의 발음은 ichiba 발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licht, milch, mechen, tochter, rechnung. 좀 쉬운 문제였죠. 정답 4번에서 a o u. o 나왔죠. zeha 발음이기 때문에 얘가 tochter가 된다는 아주 쉬운 논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이런 어휘 문제에서도 우리가 의복과 식기세트 그 다음에 먹을 거 그 다음에 기본적인 어떤 그 기관들 얘기했을 때 브릭에서 음라우트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부어스에서 에아 들어가고 가벨에서 에아 배에 들어가고 로크에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거 안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뷰로 해가지고 사무실이 나오는 거죠. 사무실 맞는지 확인. 드라이. 다스 뷰고. 강세시험에서 잘 나왔어요. 그 다음에 다스 메뉴. 다스 보트. 다스 물. 쓰레기. 그 다음에 다스 키노. 키노 뷰고가 이게 강세가 달라요. 그래서 다스 뷰고. 그 다음에 다스 키노. 하지만 우리가 4가지의 음절로 되어있는 것 중에서 사무실이 받았다. 라는 거고요. 자 이제 세 번째. wie heißt das? auf Deutsch. das ist ein Hund. 이거는 개라는 거야. 라고 했을 때 부정관사 하면서 맨 처음에 언급을 할 때 야 이건 뭐야. 자 이것은 독일어로 wie heißt das? auf Deutsch. 독일어로 이 동물은 무엇이냐. 아 이건 개라는 거다. 뭐 그런 거겠죠. 근데 개 얼굴을 봤는데도 모른다고 하면 좀 심각한 거겠지만은. 그 단어를 좀 알려달라는 거잖아요. wie heißt das? auf Deutsch. das ist ein Hund. 결국은 자 국가. 시골. 뭐 국가라는 얘기겠죠. 다 티어. 동물. 정답 2번. 뮤즈. 채소. 티아터. 극자. 프로그램. TV 프로그램이라든지 프로그램이겠죠. 정답. 자 우리들 2번 되겠습니다. 티아. 복수 티아래. 자 정답 2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압에 들어갈 말로 이제 점차 4번 5번이 조금 이제 여러분들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형용사 동사 같은 경우에 어휘가 나오잖아요. 자 근데.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최소한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자신 있는지 하나 고르는데. 민쌤은 두 번째 골랐어요. 자 한스가 외계는 입격지배 전치자여서 자 어미 변화 나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복수가 아니에요. 저 망가진 핸드폰. 자기가 핸드폰을 갖고 있는데 망가졌단 말이야. 저 망가진 핸드폰 때문에 지금 뭐뭐 하다라는 건데. 자 지금 자기의 어떤 성향을 말하는 건데. 샤프는 지금 뭐 예민하다든지 샤프 아우프 이런 것도 나왔지만. 뭐 예민하거나 예리하거나 날카로운 거 아니잖아요. 매운 것도 아니고. 자 지금 여기서 맛이 신 거냐. 뭐 매운 거냐 하면서 이게 사람의 어떤 그 성향을 나타낼 수도 있어. 그런 거야. 사워 아우프 하면은 열이 받다 이런 거잖아요. 화가 나다. 사워 그러잖아요. 자 결국은 얘가 정답이 되는 거야. 사워. 사워. 사우버는 안 됩니다. 깨끗한 게 아니잖아요. 결국 4번과 3번인데. 자 그러면. 라이시. 풍부한과 강한이에요. 자 보면. 샤드셀튼 소 빠바바 홍어요. 홍어는 우리들이 어 기본적으로 어 얘는 뭐 어떤 명사 가운데에서도 어 약간 좀 추상적인 명사잖아. 그러기 때문에 관사가 안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샤드에 그로센 홍어 하듯이. 근데 세일튼은 드물게란 말이야. 나는 정말 드물게 심각한 그 배고픔을 가지고 있다는 건 배가 그렇게 잘 안 고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야. 이 샤드 하트. 과거를 써서. 이 샤드셀튼 소 나왔어. 어미 변화. 데어 데스 댄 댄서 가지고. 자 둘 중에 하나. 그럼 뭐냐. 풍부한 배고픔. 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독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경우는요. 명사를 리젠 홍어를 많이 써요. 리젠 홍어. 원래 리제가 뭐냐면은 자이언트라는 얘기잖아요. 리젠 홍어. 아마 리지겐 홍어. 근데 강력한 배고픔이 좀 더 맞겠죠. 스타킹 홍어. 그래서 스타크를 이용해서 비가 강력히 온다 했어도 쓸 수 있는 표현. 저는 라이시 보다는 라이시가 여러분들 막 풍부하니까. 아마 풍부한 이런 걸로 아마 상상하실 수 있는데. 정확한 스타킹 홍어가 맞다고 보겠습니다. 정답 4번. 자 이제 5번 들어가면요. 빈칸의 공동으로 들어갈 말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약간 휘청할 수도 있겠지만. 아 좀 보시면은 답이 이제 막 추려져야 돼요. 여러분들. 다른 거 뽑지 마시고. 자 계속해서 이건 아니야 아니야 버리시고 난 다음에. 자 여기 보면 이거 재밌어. 자 근데 이거 보시면. 자 그녀가 여경찰을 뭐뭐한다. 데어 필름이 드레스텐에서 뭐뭐한다. 페이터가 미스 아이는 학은 그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뭐뭐한다. 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 최소한 뭘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영화가 상연할 때부터 라우펜 동사 쓰는데 로이프트가 하나 나왔잖아. 그렇다고 하나를 찍을 순 없잖아. 근데 잘 봐. 페이터 로이프트 미스 아이는 학은 페이터가 달린다. 그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어 이거 어떤 수호적인 개념이 아니야.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 상상할 수 있겠지만. 이거 보세요. 그녀가 로이프트 아이는 폴리티스 나면 아이는 폴리티스 몇 격이야. 그녀가 일격이 여경찰을 여경찰 한 명이 여자경찰을 뭐뭐한다. 여자경찰을 뛴다. 이거는 자동사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게 딱 맞아요. 자타 동사를 나누자 라고 생각을 한 거야. 어 자동사 안 될 것 같고. 컴투드 자동사 하잖아. 그녀가 온다. 무엇을이 없잖아요. 무엇을이. 안 돼. 자 그 다음에 핀데드도. 자 무엇을 찾아내다. 무엇을 경기 연주하다. 결국 이 두 가지로 남는 거야. 핀덴은 여기다 찾아내다. 이 뜻밖에는 잘 없단 말이야. 근데 그녀가 여경찰 한 명을 찾아내는 건 좋은데. 저 영화가 드레이스덴을 찾아. 드레이스덴에서 여기다 찾아내다. 저는 여기 내용 자체가 안 맞아요. 슈필렌을 보시면요. 슈필렌 동사는 경기하다 연주하다 되는데. 이렇게 쉬었으면 5번 문제 안 나왔지. 그러면 저 영화가 드레이스덴에서 상연한다는 게 아니라. 저 영화가 드레이스덴에서 경기. 저 영화가 드레이스덴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거 되고요. 그 다음에 페이터가 슈필드 미스 아이는 하네. 그 머리카락을 갖고 논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죠. 자 이 첫 번째 제목이. sie spielte eine politistin은 저 사람이 schauspielerin. 여배우에요. 그녀가 여경찰 역할을 하다. 그래서 여기 있는데. das spielt keine Rolle. 우리가 아주 중급에 해당하는 표현. das spielt keine Rolle. 문제 없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아. 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러한 경찰. 여경찰의 역할을 맡아서 하는 거니까. 저분은 여경찰이 아니에요. sie spielte eine politistin. 그녀는 여경찰의 역을 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야 이거 이거 좀 애매모호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은. 자타동사를 구분하셨다면. femf 정도는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